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톡신톡신 사르르 빵마을에 빠삭바삭 달콤친구 모여 살아요 꽤쟁이요 우쌩시 먹보하마하시기 멋쟁이 얼룩말 와와 그리고 동글동글 귀여운 아티콩도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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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다쟁이 앵무새 크라크라크라크라 기다리기는 극복 우리 함께 노래해요 랄랄랄랄랄랄랄랄랄 즐겁게 노래하며 달콤달콤 글자 빵이 주황주라 폭신톡신 사르르 빵마을에 모두모두 놀러오세요 놀러오세요 달콤친구들이 노래를 부르면 오늘은 어떤 글자빵이 열릴까요? 어때? 정말 멋지지? 멋지지? 뭐 이정도로 놀라니 내가 봐도 잘 만들긴 했지만 말이야 뭔데 도나가 이렇게 놀라? 뭐긴 이 센치님의 놀라운 만들기 실력에 감탄한거지 거기에 우와 그게 센치 네가 만든거란 말이야? 그렇다니까 이야 근데 그게 뭐냐? 야! 딱 보면 모르겠어? 어? 모르겠는데? 필톤이잖아! 내가 만든 필톤 우유값으로 만든 필톤 어허! 필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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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내 와와 넌 필톤 만지지마 와와 어? 왜? 왜 난 맞으면 안돼? 와와가 필톤 만지마 분명히 망가져 버릴거야 색소스 만지는데 필톤이 필톤이 망가질지도 몰라 필톤 에이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구경 좀 해 보자 어! 안돼! 네가 만져서 망가뜨린 게 어디 한두 개야? 한, 한두 개냐? 에? 아니야 아니야 이번엔 절대 안 망가뜨려 그냥 저, 눈으로, 눈으로 보기만 할게 어? 안돼 안돼 안돼! 절대 안돼! 안 본다! 안 봐! 아이고, 참 큰일 날 뻔했다 도나야, 우린 필통에 넣을 연필 가지러 갈까? 갈까? 으흠 가자 가자 랄라 어, 배고파 뭔가 먹을 거 없나? 우와 우와 이게 뭐지 먹을 건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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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무것도 없네 그냥 빈 쓰레기잖아 쓰레기년 쓰레기통에 넣어야지 아, 그나저나 먹을 거 없나 먹을 거 살금, 살금, 살금 아무도 없지?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한번 볼까? 센치가 만든 필통 어디 갔지? 여기 있었는데 아, 가만 뭐야 이게 왜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어? 자, 이제 필통에 연필 넣자 자 나 왔어 어? 어? 나? 나 왜? 어? 어? 아니, 저 이건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뭐 와도... 야! 내가 내 필통 만지지 말라 그랬지? 아니, 아니, 아니 내가 만진 게 아니라 그럼, 그럼 이게 만진 게 아니면 뭐야? 어? 아니, 그래, 그러니까 내가 만지긴 했는데 만진 돼! 아, 내 필통 내 필통 내 필통 망가진렸어 나 어떡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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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내가 망가진 게 아니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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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오하아 와와, 이 발성쟁이 발성쟁이야 와와, 나빠 내가 왜 나빠? 왜, 왜? 대피 누구를 망가뜨렸잖아 더불어, 이 발성쟁이야 저, 저건 내가 쓰레기인 줄 알고 버린 건데 너무해, 너무해, 발성쟁이 아니야, 내가 안 그랬어 거짓말, 말덕댕댕댕댕댕댕댕댕 말성 정말 너무해 너무해, 아필통 저건 내가 그런 건데 아, 어쩌지? 아, 저 센치야, 필통을 망가뜨린 건 내가 아니라니까 이거 이렇게 들고 있는 거 내가 직접 봤는데, 아니라고 아, 아, 아 아, 아, 어 무서워, 무서워 안 돼, 안 돼, 안 돼 절대로 사실대로 말 못해 진짜 아니라니까 내가 왔을 때는 이미 필통이 이렇게 망가져 있었어 거짓말! 거짓말! 진짜라니까 하식아 네가 말 좀 해줘 아니야 아니긴! 와바가 아니면 누구란 거야? 그럼 하식이 너야? 너! 나도 아니지 너도 아니고 와바도 아니고 그럼 너네 둘 다 방금 전에 어디 있었는지 말해봐 나 나는 그러니까 기바랑 놀고 있었어 내가 거짓말을 하다니 그럼 와와 난 난 화장실에 있었어 진짜야 믿어줘 믿어줘 내 말을 믿어 믿어 믿어줘 제발 나는 아니야 그럼 누구야 누구 알 수가 없네 누구인지 와와도 아니고 믿어줘 하식이 아니고 아 아니야 도대체 누구라 누구라 믿어줘 난 아니야 믿어 빛다 난 진짜 아니야 난 화장실에 있었고 난 키바랑 얘들아 뭐해? 키바 너 잘 왔다 너 말이야 너 아까 하식이랑 같이 놀고 있었어? 응? 나? 응 아니? 혼자 공놀이 했는데 뭐..뭐라구? 하식아! 이게 어떻게 된거야? 그러니까 내가 키바랑 놀려고 했었는데 어쩌지 어? 크로 크로가 아프더라고 그래서 내가 간호해줬어 또 또 거짓말을 해버렸네 뭐라고? 크로가 아파? 어? 그러면 우리가 가봐야지 그럼 가봐야지 그럼 가봐야지 아니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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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어? 그러니까 그게 크로가 좀 쉬고 쉬고 싶다고 그랬거든 나 나 혼자 가볼게 엉? 봤어? 엉? 엉? 소상... 어떡해 어떡해! 할시가! 애들 지금 어디 있어? 어! 아... 앞... 애들 아... 소... 소폼 같은 소... 하... 뭐야! 나만 빼고!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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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갔는데? 어? 어? 어 어?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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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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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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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안당당하러, 없었어? 어허허, 난 몰라.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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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식이가 잘못을 숨기려고 한 거짓말이 자꾸만 늘고 있네요. 허허, 이제 하식이는 어쩌면 좋을까요? 어? 뭐야, 뭐야, 너네들! 너네를 정말 나만 빼고 소화해. 그, 그, 그러야. 나 warming! 뭐, 왜! 그러야, 이제 안아파.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다고. 잊까, 내, 나, 내가 아파? 아, 그러니까, 그게… 대체 누가 그런 말을 해? 누구긴 누구야? 아까 하식이가 뭐? 하식이가? 무슨 소리야? 하식이는 너희들이 나만 빼고 소풍 같다고 했는데? 뭐? 하식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게 말이야 저기 사실은 내가 센치의 필통을 망가뜨려 놓고 아니라고 거짓말 했어 뭐, 뭐라고? 와, 와가 아니고 또야? 너희들끼리 소풍 같다고 한 것도 거짓말이고 아? 뭐라고? 난 괜히 속상해했잖아 그리고 크로우가 아프다고 한 것도 그것도 거짓말이야 뭐라고? 뭐야?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정말로 미안해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많은 거짓말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아니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그게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또 또 또 자꾸만 거짓어라구 그러니까 작은 거짓말이라도 하면 안 되는 거라고 맞아 맞아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와와야 오해해서 미안해 거파 너 아니라니까 이게 다 하식이 네 거짓말 때문이잖아 미안해 저기 대신 너희들한테 내가 먹을 빵을 뭐라고? 네가 빵을 나눠준다고? issä이 춤 춤을 출게 이제 하시기는 두 번 다시 거짓말을 하지 않겠죠? 어? 친구들 빵나물을 보세요 오늘도 글자빵이 정지렁 열렸네요 글자빵이 점점 부풀어요 오늘도 폭신폭신사들이 달콤한 글자빵이 가득 가득 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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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연기를 넣었다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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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와가 말썽을 부리다 믿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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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를 믿는다 신난다 재미난다 폭신폭신사들이 빵나물 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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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달림이 찾아왔네 달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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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였죠 오늘도 즐거운 하루였죠 다음엔 어떤 일이 펼쳐질까 어떤 글자빵이 열릴까 설레어요 궁금해요 잠이 안 오죠 하지만 이제는 자야 할 시간 우리 모두 꿈 나라로 할 시간 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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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치도 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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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새 잠든 방대 도나 도나야 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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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폭신폭신 사르르 글자와 함께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날 거야 삐약삐약 빵야빠냥 우리들의 신나는 유치원 삐약삐약 빵야빠냥 신난다 TV 유치원 신난다 TV 유치원 창고하자 신청하시자 신청하시자 청고하자 간단하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